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딥하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친구한테 가서 조만간 이제 비트코인 불장이 오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다 비트코인 할 거예요 그때 친구한테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제 업데이트 직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더리움도 업그레이드 되고 다른 코인도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주인이 없는 이더리움이 이번에 새롭게 꽃단장을 하면서 성형으로 얼굴을 싹 다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형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비트코인께서 이제 강남 땡땡병원에서 성형수술을 제대로 받아왔어요 음 그런 업데이트가 이제 곧 2021년도 11월달 11월 중순에 된다라는 이 뉴스를 위해서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중에서 어느 역사를 이야기할 거냐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업그레이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업그레이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까요? 자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합니다 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했는지 몰라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네 어떤 업그레이드냐면 세그윗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뭐지? 네 그냥 업그레이드 이름입니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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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패치노트 이름 음 그냥 뭐 메이플스토리 패치노트하면 그 패치노트랑 똑같은거에요 세그윗이라는게 이름이에요 세그윗이라는 패치를 했다 업그레이드를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그윗이라는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업그레이드를 했냐 뭘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뀌느냐 요겁니다 우리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려면 거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인증란이 있습니다 본인인증란이 뭐냐면 서명란입니다 제가 일부러 뭐 딥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딥하게 이야기 안 할거에요 무슨 개인키 프라이빗키 해가지고 잠군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패스하고 본인인증란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할거니까 나중에 불편이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쉽게 말하는거야 지금 버전은 문과용이다 자 우리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A한테서 B로 옮긴다라는 거래 내용과 이거는 A가 보낸거야 라는 서명이 들어갑니다 이 서명이 원래 합쳐져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분리했다라는게 세그윗입니다 왜 분리했습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이 담을 수 있는 거래 내용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오 왜냐면 이 모든 내용을 보시면 서명란이 크죠? 네네 이거 빈공간이야 네네 공간만 차지해요 오 그러면 꽥꽥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 그렇네요 이 빈공간까지 싸그리싹싹 쓰기 위해서 야 이거 빈공간 많으니까 빼고 여기 거리내역이나 챙기자 해서 요렇게 만들어진거다 요게 뭐다? 세그윗 업그레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추가적인 기능은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거래내역 관련돼서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누군가가 거래를 요청하는 것도 막히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이후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개 많이 올라왔어? 응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하고 얼마나 올라갔느냐 쭉 올라갔습니다 형님들 이거 보이시나? 야 이거 업그레이드 야 우리 업그레이드 하시고 우리 비트 형님 물론 중국인들 탈세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있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렇게 됐어 네 근데 두 번 달에도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만입니까 이게? 설레요 설레요 4년만에 업그레이드 4년만에 그것도 딱 타이밍도 비슷해 정고천 넘기고 우리가 업그레이드한다 자 그래서 저번에 있었던 세그윗 업데이트는 이렇게 서명이 분리되는 거고 이 서명이 분리되면서 거래내역 TXID로 장난치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기치는 것도 막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진짜 혁신적이다 정말 대단한 업그레이드다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이제 진행되려고 합니다 음 자 2017년도 이렇게 해서 소프트 포크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소프트 포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반기를 듭니다 Nope 야 이거 세그윗 업데이트 하지마 Nope 하지 말고 우리 비트코인 세그윗 업그레이드가 이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야 공간 좁게 하지마 그냥 크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네 누구냐면 우지환이 와가지고 우리 비트코인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1메가바이트거든요 네네 과거 기준입니다 과거에 1메가바이트거든요 야 이거 그냥 W로 해 묻고 W가 응 W해 2메가 아니면 8메가까지 늘려버려 그러면 우리의 비트코인 빨라져 야 그 공간 줄여봤자 뭐하냐 방 1칸짜리보다 8칸짜리가 훨씬 더 큰데 라고 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난 투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는 네네 업그레이드는 누가 하냐 제한자가 합니다 누군가가 야 이거 좋은거 있는거 같아 업그레이드 한번 하자 야 이거 맛집이야 아 맛집이야 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뭘 하냐 투표를 합니다 진짜 탈중앙화 형식이에요 투표를 진행해서 채굴자가 투표합니다 투자자는 투표 못해 채굴자가 가로입니다 채굴자가 투표를 하는데 이 때 당시에 맨 처음에 세굿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업그레이드 하자고 했을 때 정말 혁신적이다 하면서 95%나 달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자 하면서 진짜 와 이러면 비트코인 속도 좋아지겠네 하고 다들 95% 찬양하다가 우지환이 나타나서 높이라고 외치고 65%까지 떨어지구요 그리고 우지환이 야 이거 더블로 올리면 된다 비트코인 블록 크기 늘리면 된다 하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40%까지 줄어듭니다 차마터면 우리의 비트코인이 두개로 쪼개질 뻔했어요 이것도? 네 이것도요 왜냐면 한쪽에서 95% 대부분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제대로 안될뻔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급나가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요 야 이거 업그레이드 이거 진행하면 안정성 떨어지고 탈중앙가에 이런거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이러면 힘들어 하면서 뉴욕에서 뭘 하냐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를요? 네 회의를 진행하고 우지환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야 너 아가리 묵녀 우지환 야 이게 더 좋아 야 그 두개 두개를 늘리는거 안좋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개선만 하자 라고 하면서 우지환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입을 틀어막으면 오히려 더 난동을 치죠 음 어떤 난리를 치냐면 이때 당시에 2017년도 당시에 소프트포크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소프트포크라고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우지환이 말합니다 야 나 날 믿는 사람들 그대로 채굴해 소프트포크 해가지고 버전 업그레이드 해서 채굴하지 말고 나와 같이 그냥 채굴하면 내가 우리 비트코인 크기를 여덟배로 늘려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한거에요 이거 역사야 안녕 안녕 2017년도에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한번 하려다가 비트코인이 두개로 쪼개졌고요 그 두개로 쪼개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비트코인 캐시가 된거고 비트코인 캐시는 우지환이 말한 것처럼 이제 1메가바이트 짜리가 8메가바이트 짜리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다 근데 캐시도 많이 쪼개졌잖아요 네 또 쪼개지더라구요 지들끼리 또 싸워 또 싸워 하여튼 이렇게 한번 싸우실 때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 많은 거래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많은 거래 데이터를 담으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왜 이걸 거절할까 왜일까요 중국 채굴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아 우지환 패밀리 네 우지환 패밀리 말고 네네 다른 중국 사람들이요 우지환 패밀리는 이미 나갔습니다 지금 나중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지환이 누군지 모르실거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가장 핫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 때는 채굴자의 힘이 너무 셌어요 네네 중국 채굴자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채굴 능력이 65% 절반 이상을 참고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거 두 배 늘리고 네 배 늘리고 이러면 비트코인 안돼 이거 비트코인은 무조건 그냥 살살 업그레이드만 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거절했냐면 결국엔 돈 때문이에요 오 여기에 돈이 왜 연결되어 있죠 왜냐면 1메가바이트라고 블록 사이즈가 1메가바이트라고 했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 1메가바이트의 정보를 담으려면 컴퓨터가 똥컴이어도 돼 오오 똥컴으로 채굴해도 1메가바이트를 채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여덟배 늘어나잖아요 네네 컴퓨터가 좋아야 돼 아 그럼 채굴기 다 바꿔야 되네요 네 채굴기 내가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구형 채굴기를 바꿔야 되니까 채굴기 바꾸기 싫어 해가지고 거절한 겁니다 아 그래서 채굴기의 우지안이 땡깡을 부렸던 거네요 네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채굴기 바꾸기 싫다 해가지고 과거에 거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트코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나요? 비트코인은 1초에 7개 처리합니다 7개 처리하고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를 소프트 포크 해가지고 조금만 좋아지기 때문에 7개만 되고요 네네 우리의 비트코인 캐시 짐 나가면서 야 8배 늘려 라고 말했던 곳 있죠?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1초에 116개 처리합니다 야 이것도 너무 처리가 늦은 거 아닙니까? 7개보단 낫지 아 그건 맞지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느리다 이것 때문에 새로 나오는 코인들이 뭐 요즘에는 NFT, 디파이로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속구다속구 해가지고 그렇죠 속도 빠른 코인이 한창 유행이 있었죠 으흠 으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가 1메가에서 8메가로 늘어나면 장단점이 있어요 네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일단 블록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수수료가 줄어들고요 네네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0분 안에 1메가의 정보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비트코인은 10분에 1메가의 정보만 넘길 수 있는데 10분 안에 8메가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수수료가 떨어지고 확장성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건데 그 대신에 나빠지는 것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음 안정성이 떨어지고 탈중앙하에서 멀어지고 하드포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채굴기를 싹 다 바꾸던가 채굴기 버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단점입니다 맞아요 네 이 단점 때문에 중국사람들이 거절했는데 이제 중국사람 없어 없어 네 중국사람 없어 이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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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규제 때문에 중국 채울 자가 다 없어진 이 시점 미국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채우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사이즈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왜냐면 이 사이즈 때문에 나온 게 뭐가 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템루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오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이 템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좀 까신 거죠 네 맞아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다들 업데이트하자고 난리인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